울진구는 오는 3월 14일까지 2022년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논 이모작 직불 사업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의 보리와 밀, 귀리 등 식량 작물과 사료 작물,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당가는 헥터르당 50만원이고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 경장 면적이 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음면사무소의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극중 미래농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